30. 토크 그리고 인터뷰 많은 전문가들이 디자인과 코딩,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산업을 아직까지도 유학위로 보고 있어요.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파워를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인력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분야를 개척하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인터뷰 자료를 학습 자료로서 공유해요. 30.1 디자인 컴퓨테이션 토크 학생과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디자인 이야기, 혹은 디자인에서 코딩을 활용하여 디자인하는 다양한 사례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사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인터뷰를 모아놓은 챕터예요. 형형 7. 건축, 도시재생 신희찬, 빔 그리고 밸류 엔지니어링 이미준, 도시디자인, 데이터 컴퓨테이션, 시각화 이규환, 건축, 로보틱스 그리고 패브리케이션 성우재, 건축 그리고 파라메트릭 디자인 김동일, 건축 그리고 컴퓨테이션 패브리케이션 이주원, AI 강화학습 최적화 민세희, 인공지능 AI 시각화 함수민,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AR Material Research Fabrication 진교진, 디자인 그리고 환경, 이대송 건축, 물질론, 기술, 조형예술, 테크이너뷰 4차 산업, 지식, 기술,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소개 Q&A 이남주 소장 건축문화교류 사업 인터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그리고 데이터 이남주 소장 추후 추가 코트포드산굽 NJ채널 프로젝트를 하면서 모인 학생, 실무자, 교육자들과 함께 진행한 미팅을 모아놓은 챕터예요 할 수 있다면 정기적 미팅을 통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배우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앞서 이야기 나눈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하길 권해요 코트포드산굽 1, 파일 포맷 패턴 코트포드산굽 2, 코딩 공부를 위한 노션 사용법 PD vs CD vs AD 용어 설명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한 몇 주제를 이야기 나누어 봐요 학생, 실무, 초년생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적용 2020-08-16 코트포드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한 몇 주제를 이야기 나누어 봐요 네이버 카페, 메타 페이스북 페이지 크리에이티브 코딩, 크리에이티브 코딩 추후 추가 30.2 빔 밸류 엔지니어링 신희찬의 BIM&바이유 엔지니어링 신희찬 엔지니어님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건축건설 BIM과 바이유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는 인터뷰를 모아놓은 챕터예요 많은 신기술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 건설 산업에서 현실적인 문제, 실무적인 한계와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고민할 수 있는 참조 자료로 공유해요 1. 나의 소개 및 내가 생각하는 BIM 2. BIM을 하고 싶은 학생에게 3. BIM을 하고 싶은 실무자에게 4.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내가 그리는 미래 5. 유학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밸류 엔지니어링 6. 한국에서 BIM의 문제점 그리고 건축 산업 7. 컴퓨테이셔널 디자인과 코딩 그리고 툴 개발 8. 개인적인 질문들, 이메일 관리, 관심 있는 앱 9. 나의 자유시간 신희찬 우리의 피드백 그리고 잡담 신희찬 구독자 피드백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이하여 신희찬님의 사무실 방문 신희찬, BIM BIM과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질문 답변 그리고 수다 2020-08-22 신희찬의 BIM 이야기 코반등 2020-06-19 신희찬 03 2020-03-22 신희찬 라이브 추후 추가